자, 네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댓글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 왜 요즘에 국산 고급 승용차가 많아진 걸까? 라는 영상의 댓글입니다. 국산 승용차라고 하면 G시리즈, G70, G80, G90, 그리고 그랜저, K8, K9 이 정도로 보일 수 있겠네요. 지금 국산 고급차 중에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요즘에 국산 고급 세단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국산 고급 승용차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G80이에요. G70보다 G80이 제일 유명하죠. 제가 봐도 길가에 G80은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달 G80이 좀 많이 팔려요. 한 4천대 정도 팔립니다. 그런데 이 차가 절대 만만한 차가 아니죠. 이 차가 많이 팔리는 건 맞지만, 그만큼 누구나 다 유지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탈만한 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니몸으로 잡아도 5천만원 중반이 넘습니다. 제일 기본 옵션만 해도, 깡통으로 해도 5천만원 중반이 넘고 옵션 추가시키면 7천만원 넘어요. 프로보랑 8천만원까지 하죠. 거기다 보험료까지 내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저 고급 승용차를 과연 현찰로 사가지고 모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저 차를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직업적으로 돈을 많이 몬다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도 비중이 높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만약에 능력이 별로 대단하지 않는데 G80 시리즈를 만약에 올 할부로 구매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겁대가리 없이 올 할부로 구매한 사람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금리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자동차 고급 승용차가 많아졌다고 이걸 잘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차를 올 할부로 고금리로 캐피탈 껴가지고 사는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물론 능력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차를 모른 사람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카푸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게 별로 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우리가 벌이 상황이 그렇게 나아진 게 아니잖아. 나아진 게 아닌데 고급 승용차가 많이 팔린다고 하는 게 과연 우리 개인한테 좋은 걸까요? 개인한테? 개인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저런 차를 모르면 웬만큼 돈을 많이 벌어도 차에 들어간 돈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일반 직장인이 G80 정도를 몬다고 생각해봐. 그럼 돈이 안 모여. 차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차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새 차를 사도 무조건 준 거예요. 차는 사는 순간 무조건 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비싼 차를 몬다고 해서 내 연봉이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죠. 내가 더 좋은 회사를 이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가 안 된다는데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차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전혀. 그리고 점점 가물 갈수록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경쟁상 안 좋아지고 있어. 그런 가운데 고급 승용차가 많아진다는 게 과연 우리 개인한테 좋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댓글은 보니까 이 영상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고 또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 예전보다 더 잘 사는 게 맞고요. 신흥 부자들이 더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습관적인 게 아닌 이야기가 있죠.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런데 그건 자기 기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기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경기에 민감하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소득 수준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 산업, 먹거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시당의 이동성은 더 많아졌을 뿐더러 자본주의 원리상 더욱 팽창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의 긴조제 위치, 수준에서 잣대를 잡고 바라보면 발전도 없을 뿐더러 발전, 성장의 기회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자유의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합리화의 구실을 찾을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서 더 성장할 기회를 도모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지 테러라고 생각하십니다. 하고 생각하는 약간 꿈기질이 있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오히려 난 욕으로 묻고 싶네요. 왜 본인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신가요? 자기 기준대로 댓글을 적으십니까? 예전부터 잘 사는 게 맞다고 빚이 더 늘어났는데 가계대출이 더 늘어났는데 객관적, 아니 평균적으로 빚이 늘어났죠. 나는 지금 여러분들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덩어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덩어리 뭐 잘 사는 사람이 생긴 건 맞겠죠. 개인을 보면 나는 개인 몇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5초 200만 그 전체 덩어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알맹이를 보면 형편없어졌다고 예전에 비해서 예전보다 잘 사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것도 자기 기준 아닙니까? 얘기하는 것도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 서민들이 체감적으로 서민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류층을 제외한 준산층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 상류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몇 명 안 돼요. 전체로 봤을 때. 물론 그분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가긴 하지만 절대 다수는 뭐 서민이고 준산층 포함한 그냥 90% 이상이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겠죠. 기회를. 기회를 잡고 뭐 이렇게 좀 한 단계 올라간 사람이 있겠지만 근데 그건 자동차하고 그렇게 상관없어요. 이게 나 왜 자동차 얘기하는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신흥 부잣이 더 많아졌다고요? 신흥 거질이 더 많아졌습니다. 신흥 부자보다 신흥 거지가 더 많아졌어. 신흥 벼락거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신흥 푸어들이 많아졌죠. 신흥 부자가 많아진 게 아니라 신흥 맥 푸어 카 푸어 하우스 푸어 명품 푸어가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많아진 속도보다 푸어가 더 많아졌다고요? 훨씬 더 많아졌다고.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새로운 기회, 산업, 먹거리들 이 전부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늘어난 거 맞아요. 유튜브도 저도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혜택을 보고 있고 개인 방송도 늘어났고 IT 시장도 발달했고 OTG 산업도 발달했고 그래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나 다 좋은 겁니까? 누구한테나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그 기회를 잡는 사람도 몇 명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긴 했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유튜브 채널 만든다고 모두가 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누구나 다 살아남는 게 알잖아요. 살아남는 사람 소수만 살아남고 저세다수는 기억도 없이 추억도 없이 사라지죠. 이 개인 방송 바닥도 제가 아프리카 포함해가지고 11년째 내년에 12년째인데 12년 방송하면서 사라진 사람 수탁이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새로운 기회 산업에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여기 살아남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유튜브 바닥도 언제 소유로문 없이 사고 나서 없어진다거나 경고 먹고 없어진다거나 언제 살아남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번 조심해야 돼. 단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 거지 누구나 다 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았다고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배달 같은 것도 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배달한다고 해서 누구나 배달하는 사람 돈 다 많이 봅니까? 많이 버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런 거야. 똑같은 거야. 배달하는 사람도 월천 버는 사람 있겠죠. 근데 월천이 매달 월천이겠어? 뭐 프로모션이나 비오고 눈 올 때 그때 바짝 해가지고 그때 미친듯이 잠 안 자고 안 쉬고 한 달 내도록 이제 바이크 돌려가지고 사고 날 뻔하고 다 감싸고 해가 천만 원 벌었겠지. 그게 그 달에 천만 원 벌었다고 1년 내도록 천만 원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잖아. 그렇다고 한 번 다치면 다 나가게 되잖아요. 돈 무는 방법이 많아졌다고 그게 모두가 다 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가능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돈 버는 방법이 늘어나겠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부하가치가 다 창출이 된다고 볼 수 없죠. 소수 잘나가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죠. 소수 잘나가는 사람은 항상 그랬으니까. 근데 절대 다소는 그 기회를 다 잡지 못하고 그만한 덩어리를 차지하지 못해요. 물론 본인도 생각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너무 뭐 제 얘기를 안이꼽게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버는 기회가 많았다고 일반 사람들이 뭔가 기회가 많아졌다거나 사는 방법이 무조건 좋아졌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올해 경쟁이 더 채워되고 있어. 새로운 분야는 우리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채워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개인 방송은 굉장히 말할 것도 없죠. 저도 유튜브에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보면 공부 다는 거고요. 이 배달 같은 경우에도 너다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포화상태 아닙니까? 택배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경제적 위치 수준에서 자태를 잡고 바라보면 발전도 없을 뿐더러 발전 성장이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발전이 왜 없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능력치를 가만히 안 하고 차를 뭔가 지르고 뭔가 무리하게 해서 발전을 없애게 만드는 거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스스로 발전을 걸어차버리는 걸 왜 생각 안 하십니까?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돈 모았으면 계속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는데 어디 정신에 팔려가 투자에 미쳐가지고 괜히 버라덕도 다 까먹고 자기가 발전을 스스로 걸어차린 거 있어도 정상적으로 돈 먹고 사신 분들은 그렇다 하지 않았습니다. 발전하고 있어요. 느리긴 하지만 나는 이걸 왜 이런 얘기를 왜 고급세단 얘기하는데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 안 그래요? 그냥 내가 이런 거잖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자꾸 모으고 무리하게 지르지 않으면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내가 월세 살다가 전세 갈 수 있는 거 전세 살다가 내 집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차근차근 발만 나가면 되는데 괜히 내 능력이 차지도 않은 비싼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돈이 다 나오고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헐값에 팔아버리고 뭐하는 돈 다 날려버리고 그게 발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발전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 마이너스 발전이죠.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뭔가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고급차 행사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오히려 그런 분들 사야죠. 돈 있는 분들은.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 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 저런 고급 승용차를 사는 사례가 많아지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차를 유지 못해가지고 신불자가 된다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어떤 본인 인생에 있어서 엄지난 폐착이 아닌가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카푸도 많으니까 실제로 돈이 없는 데서 차를 구입한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무슨 발전하고 신흥부자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핀트로 전혀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영상 제대로 본 거 맞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어떤 주제를 확실하게 보고 얘기하는 거 맞나요? 아니 돈 버는 방법이 많아졌다고 돈 벌기가 다 쉽습니까? 다 잘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 오히려 새로운 돈 버는 분야 너도나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레드오션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가운데 잘 버는 소수가 있어. 유튜브도 잘 버는 소수가 있죠. 근데 그 소수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죠. 눈에 보인 소수가 돈 많이 버는 소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죠. 극소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먹고 사기 힘들어지고 굉장히 조금 어려운 사람은 절대 다수예요. 저는 전체 시각으로 본 거예요. 이미 일부의 시각으로 보신 거고요. 죄송한데 그 여기 영상을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 안 보시고 얘기하신 것 같아. 제가 얘기하는 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한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좀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돈 벌기 가장 가장 좋은 세상에 얘기하는 거 뭐가 달라.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공감됩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돈 벌기 좋은 세상이다. 이런 얘기하면 돈 벌기 좋으면 다 했겠죠. 우리나라가 그걸 어떻습니까? 돈 벌기 쉽다고 하면 너나도 뛰어들어서 레드로션 만드는 데는 전 세계 최강이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돈 많이 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몇 배나 더 많이 번다. 해가지고 너나도 뛰어들었다. 직장 그만두고 뛰어들었다가 이도저도 아니어가지고 현타 느껴가지고 저분 사람들 무사기 많잖아. 유튜브 한창 이제 돈 많이 번 대세라고 이제 나왔을 경우에 아 뭐하러 직장 다녀. 나도 저만 영상 나도 저 영상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가지고 떡상 하면 떡상 한 번만 하면 나도 이제 금방 이제 뭐 달에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뛰어들었다가 그분들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댓글 다신 분 입장을 뭐 제가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요. 일단 지금 투어족들이 상당히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돈이 없는 자동차를 사고 뭔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소비를 많이 한다고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금융교육 젊은 사람들 중에 금융지식과 어떤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좋은 물건이 생겼다고 살기 좋아진 게 아니에요. 좋은 물건이 생긴 만큼 그만큼 돈을 쓰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진다고 사람들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나인다고 돈이 많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 수준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닌데 자동차나 어떤 그런 물건을 사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사버리면 재정적으로는 훨씬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고급 승용차를 본다고 그냥 그 사람을 쫓고 잘나가는 게 아니라 속 알맹이를 보면 매달 이제 차가 활굽내느라 이제 허덕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못 버티면 이제 차홀값을 팔아가지고 그 홀값을 팔아도 차가 못 메꾸면 신분자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 잘나가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다신 분 앞으로 얼마나 제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보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